어머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회원님 오셨어요. 우리 한정식 회원님 오셨습니다. 한정식 회원님, 한정식이. 한희야, 너도 한국 이름 하나 만들자. 그거 괜찮죠? 하나 저어줘요, 도연님이. 한국 이름? 정식이가. 그냥 정식이? 아니면 한국 좋아. 한정식 좋아. 한국으로 하자, 한정식. 정식이. 근데 진짜 한식 되게 좋아해요. 진짜 인정해요. 아 그거 이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한정식입니다. 정식 회원님이랑 유일하게 English Talking About It이 되는 우리 장대원님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영어로 좀. 프리토키. It's been a long time. Did you miss me? Miss, I miss. I miss, you missed. Mr. Mr.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too. I am very sad. Why? Because not a nuna. No invite me. 아 조지나 마켓. 아! 아 어떻게 해. 아 쏘리 쏘리. 아니 안 그래도 조지나 마켓. 이 플리마켓 방송이 나오고 나서 반응이 엄청나죠 오버오버하게 받았어요 위탁 판매로 조지나 마켓의 퀄리티를 확 올려준 우리 임수영 회원님 그리고 또 우리 산다라 회원님 좋은 데에 기부하라고 계속 저한테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좋은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꼭 봐주실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언제 한 번 무지개 플리마켓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물건이 나올지도 궁금하기도 하고